첫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시험에 대한 특징과 앞으로 이제 영어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래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먼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 시험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비 오는데 고생하셨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지 그지 안 좋은데 아침에 저도 되게 걱정했거든요. 알림 문자 쓸데없이 자꾸 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외출 자제 수업하는데 그지 일단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시험부터 어떻게 치는 시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요. 일단 여러분 치시는 공무원 시험이 저희들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일단 이게 두 직렬로 나누어져요. 그게 일반 행정 직렬하고 소방 직렬로 나누어있죠. 소방 학생의 분도 손 들어봐. 오케이. 소방 잘 들으시고요. 이건 올해 시험 시행된 날짜입니다. 올해 날짜고 올해 4월 17일 날 국가직을 시행을 했고요. 지방직이 6월 5일 한 달 전이 끝났지. 그다음에 소방이 4월 3일이었는데 내년에 이 두 날짜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일한 날짜에 치러질 겁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치러질 거고요. 지금은 단순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시험이 당겨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에는 시험을 당기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이나 후로 당기면 시험이 급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어서 3월 달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국가직과 소방을.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직도 당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직이 5월 달 정도로. 그러면 지금 7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지방직까지 10개월 남았고요. 국가직까지 산수를 잘 못해서 한 8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소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이면 충분해요. 영어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출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출제 유형은 일단 출제 유형부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건 2020년 문제고요. 이건 2021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가 비슷한데 직렬별로 보시면 국가직에 보시면 어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있죠. 그죠? 독해가 있죠. 그죠?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어휘 문제입니다. 2020년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캔디드. 뜻 아세요? 캔디드. 이걸 별로 살면 수업할 재미가 없는데? 몰라야 되는데. 자 캔디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피큐어스입니다. 이건 어제 어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단어가 바로 이거지 그지. 컨스피큐어스고. 이렇게 출제된 게 밑줄 문제고. 빈칸 문제입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Sanitary Insulated Recyclerable Waterproof. 어때? 만만한 단어인가? 아닐걸요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우리한테 힘들게 만드는 게 터치오프 계열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미리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어공부는 암기 아닙니다. 단어 같은 거 절대 단어책 같은 걸 막 사서 외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 냅니다. 시험을. 시험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터치라는 단어하고 오프라는 단어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요걸 어떻게 분석해서 푸느냐를 묻는 거예요. 터치가 뭐야 여러분들. 터치지. 오프는 붙어있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다 알잖아. 온이 붙고 오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툭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다 의미가 되는 게 돌봐주다겠습니까? 일어나다 발생하다겠소. 아니면 보충하다겠습니까? 접촉하다겠소. 접촉은 붙어있어야 되지. 오프니까 안되잖아. 그러면 답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문제지. 막 우리 옛날에 저희들 학력고사처럼 이렇게 외워서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요게 5위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5위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소방시험입니다. 소방시험은 또 특히나 소방은 또 뭐가 있나 그러면 자 봐봐. 소우스로 뭐야. 소우스로. 그치. 하트어택. 심장마비. 초킹. 아니 큰일 났습니다. 자. 푸드포이즈닝. 요런 식으로 소방과 관련된 이건 질식이고 요거는 인우염. 목 아픈 거 있죠. 목 아픈 거. 그 다음에 식중독. 요런 식으로 약간 소방에 관련된 단어가 원래는 특수 그 뭐냐. 공채 말고 특채 쪽에 나오던 단어가 공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된 단어도 조금 정상적으로 필요해요. 소방하시는 분들은. 근데 출제 스타일은 일반 행정과 거의 똑같고 문제의 어떤 형태도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문법입니다. 이제 난리죠. 자. 이걸 옳고 고르는 걸 정비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 문장 옳은 거 골라보시고. 자. 잘 옮긴 거 골라. 우리가 영장문제입니다. 우리말. 이게 이제 수능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유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문법이 나옵니다. 이거 풀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밑줄. 소방은 지금까지 출제가 공개된 시험 모두 밑줄. 수능형 밑줄만 나왔어요. 요렇게만 나왔어요. 요렇게만 나왔고요. 좀 이따 문제 수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문법이.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독해입니다. 독해. 제가 프린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길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 게 문법의 독해입니다. 이게 맛빼기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봐봐요.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금방 어휘 봤죠. 그죠? 그 어휘가 2020년 국가직의 4개, 지방직의 어휘가 5개가 나왔고요. 소방도 어휘가 4개 나왔어요. 출제 비중이 5분의 1, 20% 정도의 비중을 보입니다. 생활영어. 요거는 제가 왜 뺐나 그러면 생활영어는 정말 생활영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생활영어는 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영어. 0점 방지 문제입니다. 진짜로 0점 방지 문제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영어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건 점수 10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둘둘둘 나왔죠. 딱 똑같은 거야. 그런데 문법 봐요. 국가직 3개, 이때 3개, 지방직 4개인데 이렇게나 보통 아까 보면 틀린 문장, 오른 문장 고르시오 2개. 영장 문제 2개. 이렇게 형태를 맞춰요. 그런데 소방은 몇 개 나왔어요? 한 개입니다. 소방하시는 분들한테 소방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영어를 싫어하지. 영어 좋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부산은 소방반이 따로 있습니다. 소방반 인원이 이만큼보다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많이 상담하면 이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영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샘전은 ABCD 이후에 아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이 문법한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 문법해야 됩니다. 이거. 문법해야 되고요. 소방은 문법은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시기 직전에 찍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지? 공부하는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독해를 한번 봐. 나머지 10개, 13개. 소방은 독해가 13개입니다. 문법 빠지는 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독해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해. 그럼 대신에 일반 행정보다 좀 짧아요. 좀 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소방이 오히려 점수 받기가 더 좋다는 걸 명심하시면 돼요.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깝깝하죠? 아까 보시면 수능형 독해 열 문제, 문법 특이한 거 이렇게 막 나갑니다. 이 형태가 일반 행정 잘 안 바뀌어요. 2021년 올해 들어오면 올해입니다. 바로 올해. 올해 보시면 어휘가 국가직은 4개, 지방직은 5개. 이게 형태가 고정된 것 같지 않나요? 국가직은 4개, 지방직은 5개. 어휘 형태가. 좀 많아지는 거. 생활형은 또 둘, 둘. 이번에 소방은 생활형은 하나. 문법은 대신에 4, 4로 맞췄어요. 올해는 둘 다 영작과 정비문 그대로. 그런데 소방은 또 몇 개야, 문법이. 또 하나. 알겠죠? 그렇죠? 아, 이게 수증을 좀 해야 되겠네. 작년에 문법이 소방이 두 개 나왔을 겁니다. 두 개는 한 개는요. 크게 차이 없으니까. 또 독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독해를 크게 설명을 안 드리고 독해는 지금 여러분들 수능에서 했던 유형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유형 자체는. 수능에 보시면 수중에 있었던 주제중심이 기억나지? 고3 때. 수능. 일치. 그런데 일치가, 이건 일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행정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의 일치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빈칸. 이거 우리 수능 때 욕 나왔지? 일반행정 욕 더 나옵니다. 올해 킬러 문제, 빈칸입니다. 올해 킬러 문제가. 그리고 흐름, 왜? 글의 흐름에 관계없는 거.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문장의 순서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셋, 셋, 셋. 셋이 세 개라는 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소방은 둘, 둘,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충 어떻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건 조금 더 다시 올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좀 설명할 거 있으니까. 폼락이 넘어가는 거 없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거 손을 봐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컴맹이라서 일단 여러분들 국가직 4월달, 올해 4월달, 내년에 3월달 예정되어 있는 시험은 뭐냐면 국가직 인원을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형광편 칠해놨지? 이 형광편 칠해놓은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혹시? 노란색이. 선택과목 행법과 행악했죠, 여러분들. 그죠? 행법과 행악으로 칠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럼 나머지 흰색 직렬들은 뭐냐? 전공과목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는 형법과 형소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검찰 하시는 분들은 형법, 형소법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다섯 과목 하는데 거기다가 형법, 형소법을 막 집어넣고 싶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럴 이유가 없어. 하지 마. 그냥 출관직이라는 거. 출입국 관리직 뭐 하는 줄 아세요? 출입국 관리직. 우리가 생각할 때 출입국 관리직 공항 근무를 생각하는데 마산은 마산 안 갑니다. 네, 그죠? 여기 근무하는 애가 와서 앵간하면 여자분들은 외노자랑 싸워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외노자를 잡으러 댕겨야 돼요. 추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합격하면 됐지 뭘. 여기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좋습니다. 일반 형제가 뭐냐면 지방직 공무원들 거의 준비하잖아요. 동사무소나, 창원시. 제일 더러운 게 뭐야? 각종 민원과. 오늘 저기 산사태 나죠? 그럼 차 몰고 가서 물 빼야 됩니다. 구급 공무원들이. 알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갖 잡다한 일에 다 동원되죠. 선거하면 선거 동원되고 다 동원되죠. 거기에 열애되고 국가기관에서만 근무합니다. 작년 한 명이 한수원에 지금 가 있는데요. 남학생, 저기 부산 학생인 한수원 가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서 맨날 금요일날 놀러옵니다. 국가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숙식을 다 제공을 합니다. 단점이라고는 뭐예요? 피곤한 건 안다. 할 일이 없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대신에 점수가 전 과목 95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한 번 해보시는데. 올해 두 명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 100점이고요. 필수 과목 세 과목이 195입니다.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정. 우정은 우체국. 여기 컷이 좀 낮아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여기 제일 많이 냅니다. 이거 항상 제일 많이 뽑아요. 고용노동부는 아시겠지만 노동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도 일이 좀 힘듭니다. 나머지는 뭐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머지 요구하시는 분들은 전공 과목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바뀌니까 요 4개의 직렬. 요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국가직 직렬이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국가직. 그 다음에 소방 직렬 한번 보세요. 이거 올해 인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뒤에 수준이 좀 돼서. 그런데 부산에 한번 봐봐. 부산에 남자가 100명, 여자가 몇 명이야? 5명이죠? 경기도에 남자가 503명에 여자가 10명입니다. 그 각의 성비를 보이죠. 이유는 소방이니까 소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방하는 남자들은 잘 들어니 소방하는 남자들은 우리 경남하고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보이는 게 뭐냐면 체력을 잘 안 하는데 체력에서 다 날라갑니다. 소방은. 남녀를 막론하고요. 여자도 되게 셉니다. 체력. 특히나 남자 소방들은 체력학원 병행하면서 1년 동안 체력을 해라. 필기 합격하고 하겠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몇 학생들은 소방 체력에서 꽈락대는 애 나오고요. 소방 체력에서. 아니면 60점 만점에 30 막 이랍니다. 35. 녹화도 이름만 되지. 부산 애들 바로 옆에 체력학원 따로 있는데 이번에 60점 만점에 57, 60 이래 나옵니다. 아 오늘 소방 학객생 하나 오는데 개는 60에 60입니다. 점심때 한번. 아 이번주에 안 하고 다음주에 올려놓는다. 소방 학생 한번 보여요. 일단 아 몸뚱아리가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입니다. 어떤지 알겠죠 몸이. 그래서 체력이 돼야 된다 소방은 알겠지. 체력이 돼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 소방 계시면 체력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비 봐봐 이게. 이래서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들은. 일단 효과 이해됐나? 그 다음에 지방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방직은 경남지. 우리 경남이잖아. 경남인데 이거 부산보다 합격하다. 이거 지워야 됩니다. 올해 난리 났습니다. 전 지역이 터졌습니다. 컷이. 지금 이거 공무원 시험 정신 반짝 차리라.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점수가 조정 점수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원점수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본다면 창원이 한 85점 정도 평균이고 창원이 85점 평균이고 예를 들면 군지역들로 넘어가면 군지역 의령이라든가 이런 데는 70, 75 이런 식으로 합격선이나 평균으로 본다면 이렇게 합격선이 나왔어요. 지금 다 85입니다.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저기 뭐 함양 산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버려요. 다 또 380 얼마 이런 식으로 평균 내면 한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하만 있죠. 하만. 추석 하만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400 넘었습니다. 평균 90 가까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 제한이 지역의 어떤 그게 큰 차이가 없다. 소방은 지역 제한 없는 거 알지. 소방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직화되기 때문에 소방은 내고 싶은데 아무 때나 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번에 시험에 웃긴 건 의외로 창원이 낮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애 지역이 창원이잖아. 창원이 다소 낮았고요. 도, 도, 도청 근무가 제일 높았습니다. 감 잘 안 오지? 그냥 전 과목 9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다섯 과목 전체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맞아본 적 없지. 그렇게 맞게 돼요. 이번에 컷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쉽다는 말이야. 이번 지방직 다섯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난이도를 준 과목이라고는 영어 한 과목이 유일합니다. 영어가 어려웠던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 너무 쉬웠고요. 올해도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거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앞으로 저 수업은 나중에 문제뿌린 2019년 유형을 다 맞춥니다. 알겠지? 좀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어플만 하네. 그래도 75점, 80점 나오는 게 영어야. 80점 그래도 여러분 몇 개 틀리니? 네 개 틀려. 네 면, 다섯 면 나오는데 한 면이 한 개밖에 안 날아가. 그런데 80밖에 안 돼. 알겠죠? 영어 되게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요. 자, 빨리 붙어야지. 공고를 할 거 아니지. 공고를 하면 뭐 된다? 폐인됩니다. 그렇지? 공고를 하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붙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애들도 빨리 붙은 애들도 좀 있지만 첫 번째는 기출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왜 기출이 중요하냐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의 감옥들이 기출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해요. 이번에 국어시험 이번에 혹시 시험처럼 국어시험에 전체 정답 나간 거 있지. 반나절 뜻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나오면 인사처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제가 항상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년에 영어가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국어 이번에 터졌죠. 이거 터지면 인사처장 사유에서 써야 되고요. 출제위원장 옷 벗고요. 이분은 앞으로 출제 못하고 출제하신 국어 교수님은 앞으로 국어의 출제자의 초빙이 안 됩니다. 치명타죠. 그리고 여러분들 2년 전에 국사 문제 하나 때문에 또 국사 한번 난리 나서 인사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왜 문제 있다고 내냐고. 그래갖고 인사처장이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후부터 국사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어 터졌지. 그럼 국어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려운 문법 문제 내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교수들이 제일 만만한 게 뭐냐. 기출 문제를 돌려내면 되잖아. 이러면 논란을 피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 그런데 그리고 경찰 하시는 분이 지금은 없으시면 경찰 문제가 2차를 끝으로 영어가 빠지니까 이씨 경찰청장. 그런데 경찰 작년에 2차 시험에 1행 기출 문제 있죠. 10년치 기출 문제 하나씩 짜지게 다 있어요. 사지선단 때 10년간을 빼고 13년간을 빼고 짜지게 다 있어요. 딱 보이지. 뭐라 그래 사건을. 논란을 피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특히나 뭐라 그래. 특히나 어휘 있죠. 어휘는 조금만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영어 없애라. 우리가 영어 이런 단어 써도 안 하는데 원어민도 안 쓰는데. 그런데 웃긴 게 지들은 원어민이 안 쓰는 거 어떻게 알아. 맞지? 그지? 난리를 치니까. 특히나 어휘 같은 거는 기출을 그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보세요. 이거 잠깐 설명도 한번 드릴게요. 내가 다시 문제를 돌아갈게요. 기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말 미친듯이 하셔야 됩니다. 다섯 과목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뭐다. 필수 과목돼. 이제 필수 과목은 없어요. 국어영 한국사. 필수 과목에 대한 책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킬러 과목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인사처는 회의를 합니다. 시험 몇 일 내는지 알아? 공무원 시험? 16일 냅니다. 옛날에 3일 내다가 16일로 이제 거의 수능급으로 늘어나서 수능이 한 달이거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두 분인가 세 분이 3일 내다가 장난처럼 내다가 이제는 용서 없습니다. 빡세게 냅니다. 16일 동안 내고요. 대학 교수들이 그 두 세트 출제하는데. AB형 두 세트 냅니다. 한 세트 빵꾸 날 거 대비해서. 두 세트 내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교수님들 내면. 하루이면 떡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할 것 같아? 거의 2주 동안 검증합니다. 교수님들 크로스 검증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인사처에 전년도 합격자 최상위권 애들 불러서 시험 칩니다. 건의바 학교 선생님들 들어가고요. 수능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당연히 인사처에서 회의를 하겠지 교수님들 모아놓고. 뭐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다? 또 내년에 회의하면 이렇게. 작년에 반나절이 있었는데요. 막 이럽니다. 근데 큰일 납니다. 이거부터 합니다. 두 번째. 다섯 과목 중에 난이도를 거의 정해주겠죠. 이번에는. 그거 봐봐. 국사 터졌지. 올해 국어 터졌지. 그럼 하나 뭐 남았니? 영어 남았지. 영어에서 약간 난이도를 주시고. 국어랑 국사는 좀 평이하게. 이런 말에 있는 확률이 높겠지. 우리나라 교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니? 난이도 조절이죠. 영어 교수님들 또 펌프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국어시면 어려우면 뭐라 그래? 욕하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를 못 알아보겠노라. 욕을 확 막 합니다. 국사 어려우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더라? 막 이럽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뭐라 그래 여러분들.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해요. 아씨 영어 똥마. 아씨. 항의를 못해. 내가 워낙 못한다. 이게 있으니까. 영어를 어렵게 냈을 때 모든 불협화함이. 요번에 지방지 끝나고 반나절 빼고 말 있나? 영어. 한마디도 없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은 제 생각이지만 행법과 행학 중에서는 행법이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법이. 법 생각만 해도 빡. 아직 법 수업 안 했잖아. 하기 전부터 그래. 잘하는데. 빡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할 게 좋고. 필수 과목이랑 다른 게 아니라. 다섯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공부 방식 바꿔라. 앞으로 갈게요. 가볍게 봐. 첫 시간인데 뭘. 자. 잘 봐요. 어떻게 봐. 내가 기출문제 보라고 그랬죠. 캔디드라는 단어가 홀수에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거의 다 나왔어요. 이쪽 계열이. 그렇다고 맨날 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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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아니겠죠. 동의어대로 바꿔서 냅니다. 짝수회가 되면 무조건 나오는 삼총사가 있거든요. 말 많고. 말이 많은 표현. 말 많다는 표현. 말이 없고. 세 번째가 솔직한. 이거 짝수회마다 거의 단골입니다. 14년에 소심한. 12년에 말만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16년에도 소심한. 이렇게 나왔고. 이분은 굉장히 그거 좋아합니다. 교수님들은 짝홀수회. 원래 같은 교수님. 홀수회는 홀수회 교수님이고. 짝수는 짝수 교수입니다. 별의별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분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중심해야 돼. 사람의 어떤 표현 같은 걸 중심하면 되겠지. 캔디드라는 단어가 솔직한인데. 이걸 할 때 또 여러분들 쓰면 어떻게 단어 공고 방식 바꾸라는 게. 캔디드 솔직한. 캔디드 솔직한. 캔디드 솔직한. 막 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독해 이런 거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이상해지죠. 한 단어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단어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캔디라는 단어 혹시 이걸로 형성되는 단어 알겠어? 읽어봐. 캔디리지. 캔디이 뭐야? 초죠. 초를 피면 환하고 밝아지지. 사람이 모든 걸 다 털어내는 사람이잖아. 숨기는. 어두운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지. 촛불처럼 밝히는 사람은 다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래서 솔직한 뜻이다 하면 머릿속에 확실히 남죠. 알겠니? 두 번째 보세요. 어제 오후 이 시간 이 단어 엄청 많이 했지. 잡아. 이걸 내가 그랬지만 영화에서는 분명히 어근이라고 했어요. 단어. 여러분들 보면 단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근이 있다고 그랬지. 어근이 뭐를 가죠? 핵심적인 의미를 가죠.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CAND가 붙으면 다 밝은 겁니다. 맞아요. 전부 다 밝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요 앞에 붙는 걸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접두사라 그래요. 여기가 의미가 있으면 접두사는 그 의미에다가 변화를 줍니다. 의미 변화를 주는 게 접두사예요. 그러면 앞에 붙는 게 접두사 하면 뒤에 붙는 건 뭐가 돼? 접두사는 이게 접두사죠. 저 이거 사기당했습니다. 이거 부러지지 않는 분필이라 그래서. 맨날 부러져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품사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스픽과 스펙이 붙으면, 스픽 스펙이 붙으면, 잘 들어봐. 스픽과 스펙이 붙으면, 이건 대답해라. 스픽 스펙이 붙으면 뜻이 뭐가 돼? 그래, 이건 보다거든? 보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스펙 붙으면 다 뜻이 뭐가 돼? 보답니다. 앞에가 CO인 접두사, CEO가 붙으면 뜻이 뭐가 돼? CEO가 붙으면? Together,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기하려면 컨스픽큐어스, 이건 형용사니까 컨스픽큐어스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잘 보이는 거야. 잘 보이는 찾아보아. 사본이죠. 노티스 여부르죠. 그럼 정답인 거죠. 출제하는 교수는, 저희들, 제 전공이 영어영문이니까 영어영문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영문학과에서 영문은 아시겠지만 섹스피어 문학, 제일 재미없는 거. 19세기 영국 소설문이 있다고 나오고요. 어학 쪽에 들어가면 통사, 제 전공입니다. 문법, 통사. 음성, 음운. 세 번째가 교육학이에요. 출제자들은 거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교육학 교수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공부가 왜 안 되는지를 평생 연구하셨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매년 발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암기식 영어를 지향할 것 같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내요. 이분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고. 얘들아, 단어는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맨날 그러지. 시험 끝나면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시험에 나온 단어 다 어느 책에 있나요? 사전에 있어. 사전에 외워 그러면. 사전에 외우면 되잖아. 분석이다. 이게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시겠지?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고요. 문법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법 시간이잖아, 우리가. 기본 문법 시간이잖아. 문법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번에 학원에 찍었으니까 한번 봐봐. 부끄럽지만, 유튜브 들어가시면, 우리 학원 와우 에듀 들어가시면 이번 시험에 제가 4개 다 맞춘 게 나옵니다. 되게 민망한데.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거 전체 정답률 20% 나온 거 우리 애들 다 맞췄습니다. 레디 비던, 이렇게 제가 입에 외우기 하면 그 수업 시간에 따라해가면 따라해라. 조건적으로 나갑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그치? 이번에 문법 어렵다고 그렇지. 우리 애들 문법 3개 맞으면 내가 욕먹었습니다. 뒤질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맞춰줄 테니까. 내가 그랬잖아. 단, 수업 문법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다 정리하면 하겠죠. 한 넉 달 정도 걸립니다. 끝나고 나면 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냅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지. 내가 맨날 장난치는데 국사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국사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국사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로테이션 도시는 분들도 있지. 국사하면 이러지 않아. 영어 선생님이 지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여기 보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까지 다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소지방까지 이렇게 있으면 몇 세기야? 이건 사색이지. 이건 사색이지. 근초고왕이지.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입니다. 넘어가고. 이게 사색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색의 내용이 이러잖아. 이 지도가 발생했을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양성에서 고국원왕 사망. 이게 정답이잖아. 예를 들면. 맞지? 그지?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다른 과목들은 보면 똑같이 나와요. 내가 공부했던 게 나와. 그런데 영어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비교, 매칭, 마이 공부를 해도 지문을 어떻게 돼? 바뀌어버리지. 독해 지문을 완전히 처음 보는지 다 바뀌어버리죠. 교수는 다 바꿔냅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생소한 문제가 된다고. 다른 과목은 회독이 중요해요. 몇 번을 돌리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영어는 기출문제 한두 번 돌리고 나면 더 돌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어때? 이거 돌리다가 새로운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와 씨 막 이럽니다. 영어다. 계속 다른 문제 돌려야 됩니다. 계속 특히나 독해는 영어는 봤던 것도 보면 대부분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래도 틀리긴 또 틀려. 연습 안 돼요. 똑같은 거 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독해는 다른 걸 돌려야 됩니다. 룰만 배우고.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독해 문제가 거의 바뀝니다. 문법 바뀝니다. 이거 문법 문제 누가 만드냐 그러면 제 가르치는 애 중에서 가장 독특한 애가 하나가 있어서 걔가 만듭니다. 2020년이야? 19년인가? 경남 사회복지 수석이었고요. 사회복지 하다가 일 힘들대고 때리치고 작년에 공부해서 작년에 국가직과 지방직을 둘 다 붙었고요. 경찰청 부산시 수석으로 해서 경찰청 근무하다가 두 달하고 이 조직 생활이 나랑 맞지 않다고 지금 어디야? 당감독인가? 동사무소 지방직과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경험 안 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과 사회복지를 세 번 다 영업핵점이고요. 거의 얘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출제위원급으로 만들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문제 만드는 한 시간 걸리는 놈입니다. 아시겠지? 얘한테 올해 다 만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어디선가 봤는데 포인트는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라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한 100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해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이렇잖아 한 과목당 20분에 5과목이니까 100분이란 말이야.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내가 이걸 과연 20분에 풀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들 조정이라 해준다고 그랬죠. 올해 국사가 7분 컷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국사가 너무 쉬워서 85점 미만으로 매국노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쉽게 냈어요. 국어도 좀 비문학이 좀 길지만 어느 정도 시간 하나에는 문제없고 나머지 빠진 시간 다 어디다 때려놔야 되는 거야?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시간 제일 많이 남은 애가 48분 남기고 영어 들어가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다 풀었더니 마킹했더니 시간이 딱 맞더래요. 영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부담 되게 되는 과목입니다. 되게 되는 과목입니다.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당황하고 시간 없으면 영어 이거 이거 안 보입니다. 웨더가 워터로 보이고 색 날립니다. 경험한 사람 많이 글자가 또 붕 뜬다 그래요. 여기 종이에서 막 이럽니다. 그래서 독해는 철저하게 룰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읽으면 안 되고 각 주제의 룰 빈칸의 룰 순서의 룰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어휘가 가장 특이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바꾸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 절약이다. 그치? 금방 내가 얘기했죠. 영어는 시간 있으면 어느 정도 풀만 한데 시간은 손을 못 댑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맨날 이거 부탁합니다. 학원에서 침묵 도모하지마. 여기 와서 밥같이 먹는 애 한두 명 괜찮아. 떼거지로 다니지 말고 떼거지로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이럽니다. 뭐 누가 좋다더라. 와 와 이럽니다. 사람 병신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합격생을 많이 못 만들어냈으면 그대들이 비싼 돈 내고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나름대로 책이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도 저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래 하다가 잘 안되면 남한테 물어.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안 묻고 꼭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 물으려면 합격생한테 물어. 원하면 내가 직렬별 사람을 붙여줄게. 전화해서 사촌이 근무하는 사람 이제 연결해줄게 공부하자. 그렇게 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럽니다. 막 회의를 막 합니다. 떨어진 애들끼리. 자기들이 방법을 바꿉니다. 왜 그래? 절대 그럴 필요 없다잉. 그리고 내가 첫 번째 공부 집중하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꼭 어떤 놈이 있나 그러면 커피 한 잔 할까? 담배 한 대필래? 아 밥 먹고 하자. 게임 한번 할까? 악마의 유혹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집단으로 너무 움직이지 마. 물론 이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서 밥 안 먹고 상관없는데 쓸데없이 친해서 여기 그러지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친해서 하곤 해서 막 형동생하고 언니 오빠하고 엄청 친해. 그중에 한 명 붙고 나머지 안 대봐.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 차라리 안 입음만 못한 사이가 돼요. 합격한 애는 합격했다고 연락 못하고요. 불합격한 애는 저거 합격하더니 자기들 모르자 한다고 싫어하고요. 내가 그 걸 한두 해 받는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만 보다가 면접 학원에서 보면 겁나 친해집니다. 면접할 때 보면 아이고 합격하셨네요? 막 그러면 그렇게 친해지기 훨씬 좋아. 그리고 봤더니 같이 근무하네? 같이 창원이네? 그러면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는 거야. 이해 돼? 공부 집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 이게 더 중요해요. 나 얘한테 뭐 사줘야 되는데 나 얘 시집가면 진짜 뭐 해줘야 됩니다. 저희 학원 성실의 아이콘이 있거든. 우리 학원은 부산인데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 내가 맨날 팔아먹어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얘처럼 하자. 공무원 시험 경력을 몇 대 몇 치니? 정말 아무런 기본이 없이 들어왔구나. 보통 10대 1에서 10대 1에서 보통 20대 1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일반 행정 직량 10대 1 10대 1만 해도 크죠. 100명 뽑으면 1000명이 오는 거 900명이 떨어지는 거 살벌하죠. 결실 포함해도 700명에서 100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솔직히 여기서 한 서너 명 붙는 거야. 살벌하지.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상 아마 최초일 거예요. 구급 시험에서는 제일 높았던 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고 그때 기억하나 벌써 5년 됐다. 하반기 추가로 시험에 뽑았어요. 추가. 추가로 뽑으니까 인원이 많이 안 나왔겠지. 근데 부산시가 원래 적체가 많이 됐어. 부산시에. 부산시에 48명 뽑는데 9931명이나 됐어요. 228대 1입니다. 솔직히 이거 뚜부르면 이거 제정신 아닌 거죠. 솔직히.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그랬거든. 야 이거 뚫는 애 내가 평생 밥 사줄게 한번 퇴봐 이랬거든요. 한 명이 뚫었어요. 뚫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48명 중에 13등인가 6등인가 그랬어요. 극상위권이죠. 얘 공부 11개월 했어요. 11개월. 지금 여러분 시방과 10개월 12개월 정도 아니야. 얘 그럼 또 이럴 거 아니야. 쌤 원래 그 사람 되게 똑똑하겠죠. 29살에 왔어. 똑똑하고 나발이고 직장생활 5년간 하다 왔는데 뭐 영어 기반에 듣겠나. 처음에 내한테 물을 때 조동사 물었어. 조동사 되는 선생님 왜 동사모령인가 이런 애였습니다. 얘도. 그런데 얘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면 얼리버드라는 수업을 해요. 아침에 7시 반에 수업합니다. 옛날에 부산에 수목금 3일 했거든요. 7시 반에 수업. 그거를 11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월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다. 딱 한 번 빠져요. 산주에. 쌍수한다고. 얘기하면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한 번도 안 빠져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맨날 공부했어요. 몸 안 좋은 날 없었겠니. 오기 싫은 없었겠나. 부산이죠. 걔 집이 김혜입니다. 7시 반 수업을 11달 동안 안 빠졌다 생각해봐. 걔는 정말 다른 거 인강 안 들었어요.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만 한 과목만 인강 듣고요. 그 과목은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걔가 안 붙어. 나는 걔가 학원을 오래 다닐 줄 알아서 하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성실함이란 게 별거 있는 거 알아? 자기가 목표한 시간에 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남들이 놀 때도 안 놀고 하고 내 몸 안 좋다고 안 빠지고 몸이 정말 막 열나고 이런 건 빠져야 되겠지. 그런 거 아닌 이상 빠지지 않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붙었을 때 나도 안 믿었지. 처음에. 되겠냐 했더니 그때도 얘가 영어도 95점이었어요. 그때 시험 되게 어려웠는데 성실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치는 시험이 장난같이 장난 같나? 내가 이것만 얘기해. 여기 장난으로 왔어? 우리 학원에 한 1년에 스파르타면 얼마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서 기억이 안 나? 한 350만 원 안에? 350만 원 하자. 나가서 350만 원 한번 벌어봐. 근데 그 돈 내고 학원에 왔고 그 다음은 여러분 책을 또 사도 얼마나 사니? 비싸게 사니? 과목들. 앞으로 돈 안 될 것 같아? 학원에 밥 먹어 댕긴다고 뭐 산다고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돈 많이 들 것 같지 않나? 그 돈을 드려고 하는데 대충 한다? 그러면 내 나이대가 됐을 때는 되게 힘들 거야. 나쁜 말이 아니다. 젊은 때 요즘에 노력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집이 되게 좋은 걸 뺍니다. 뭐 집이 뭐 갖고 있는 게 집에 뭐 수도 틀면 휘발유 나오고 이런 집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금수저들이 아 금수저 진짜 잘못된 영어인데 그 영어에서 왔다잉? 원래 영어에서 실버스푼이다잉? 하여튼 그게 또 금수저로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그 정도 아닌 사람들은 해. 공무원 되면 뭐 좋습니까? 좋더라. 겁나 좋던데? 소방하는 애들은 1년 근무하더니 아주 연봉 장난 아니던데? 출동수당도 많고 일반 행정하는 애들도 풍족하고 이러진 않겠지. 그런데 한 4년 지라니까 잘 살던데? 교행 급여 제일 작다고 교행 145만 원 받는 애가 3년 있다 집 샀더라. 공무원의 위험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만한 직업이 없다는 솔직히 인정하지. 그리고 하나지 더. 내년에 아까 얘기했죠. 대선과 선거 있지. 그럼 내년이 정원이 마지막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 내년을 더 올인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7월 달이지 지금. 7, 8, 9, 10, 11, 12, 1, 2, 3, 4 오 많이 남았네. 10개월이다. 나 산수 진짜 못한다네. 그다음에 똑바로 왔죠. 잠깐 7, 8, 9, 10, 11, 12 아 잠깐 7, 8, 9, 10, 11, 12 1, 2, 3, 4 맞네. 10개월. 6월이면 5월이면 11개월이야. 이 12개월 동안 진짜 땅급회라도 공부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아 쌤 공부가 안 됩니다. 어 책상에 앉아있어봐. 공부가 안 돼? 내 문제 지나지 나 많이 줄게. 풀어. 다른 거 문제 풀어. 기술 문제 풀고 이해하고 해. 문제 풀어. 그렇게 해. 공부 안 된다고 해서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풀만큼 풀고 정말 몸 안 좋고 컨디션이 아니라 집에 한숨 자. 알겠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다. 얘 뭐 그런다고 얘 맨날 밤새 쓸 것 같나?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일요일날 맨날 쉬었어요. 사람이 그래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건 그래.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일요일날을 쉬어. 열심히 안 해도 뭡니까? 월, 질금, 화, 질금 수목, 금, 질금 토, 질금 일요일날 또 질금 내 몸만 피곤해.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다. 쌤 와 안 피곤하시냐고 하루에 열몇 시간 수업하시는데 안 피곤하시냐고 피곤해. 내가 우리 학원 7년 동안 휴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직원한테 물어봐. 7년, 8년째다 그래. 휴강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내가 오후 휴 빼고 한숨 잔 적은 있고 피곤해서. 왜? 내가 타고 나서 성실해서 아니 직업이잖아. 생기잖아. 절박하잖아. 안 그래? 공부한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1년이든 꼴랑 11개월 죽도록 공부 못할 것 같아. 11시간 선생님이 서서 10시간 솔직히 내가 같이 10시간 서서 떠드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편하겠네. 후자가 편해. 늙은이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성실해 합시다. 그래서 힘들고 하기 싫고 아침에 눈 떴는데 이러지 않으면 오늘도 그래서 비도 오고 하 이래도 이 유혹이 앞으로 없는데 1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가야 되나 왠지 오늘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열나고 코로나 증세가 아닌 이상 오는 거다. 아 코로나 증세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오락해서 죽여버릴 겁니다. 오 코로나 증세 있는 놈이 죽일 거야. 근데 그 외에는 무조건 와야 되지. 열심히 합시다. 딴 말 안 하고 앞에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잔소리 잘 제가 잔소리 듣는 게 내가 싫어서 잘 안 해. 근데 이거만 해. 제가 지금 집중하고 딴짓 하지 말고 보면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하신 내가 그치? 또 이런다. 공부 안 해도 작년에 내가 0.5점으로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1년 하면 그만 붙겠지. 안 된다. 잘 안 된다. 똑같이 리셋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딱 붙어서 가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법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들 합시다. 그리고 이제 책 교재 나가는 거 어떻게 돼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열심히 할 거지? 벌써 눈이 좀 풀렸는데? 그리고 영어가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 조금 일찍 끝낼게요. 보통 다른 과목보다 두시 칼같이 끝내는데 영어는 제가 보통 한 30분 전에 끝내드릴 테니까 조금은 쉬어. 어차피 힘들 건데 뭘. 그리고 물론 나도 여러분들이 심화를 바로 들으면 좋겠으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심화로 들어오는 거는 크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권장하진 않고 두 달 정도 학원 분위기 익히고 분위기 다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걸 제가 권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휘가 지금 문어발이 지금밖에 안 하는데 어휘 수업을 하려고 하면 동영상 들어도 되니까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거는 본인들의 상황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가 여기 한번 펼쳐봐요. 여기 컨텐츠 목차를 펼쳐보시면 목차가 여러분들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특수구문 14장까지가 내용 마지막 15장이 정답 및 해설이죠 여러분들 매주 두 챕터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1, 2챕터 나오고 하면 끝이고 다음 주 3, 4챕터예요. 그러면 수업이 몇 주 만에 끝나지? 니들도 산수를 잘 못하는구나. 7주면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이 8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8주 차에는 시험을 칩니다. 실제 시험 동영을 하나 쳐서 본인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내가 여러분 독해 잘하길 바라질 않겠지? 문법 4개 나오는 것만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설명 잠깐 드리면 이거 원래 만들어 와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PPT를 잘 못 만들어서 다음에 제가 시킬게요. 7, 8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수업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 적어야 되나? 여기 적자. 지금 우리가 기본반, 정규반이죠. 기본반은 화요일날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2시 수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심화 수업은 심화 수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9시부터 1시까지가 심화 수업 첫 번째입니다. 심화 수업. 그 다음에 월요일날 똑같은 월요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가 심화 수업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가 또 심화 수업입니다.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날 이 시간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으로 빠집니다. 그럼 이 두 시간에도 심화 시간으로 갑니다. 일단 7, 8월 달에는 제가 기본반 위주로 하라고 했죠. 그죠? 기본반 위주로 하시고요. 그 9, 10월 달에 들어가면 9, 10월 달에 들어가면 9, 10월 달에 들어가면 여기 심화 시간 이 시간에는 어휘 시간 어휘 중심 시간 어휘 중심 시간 여기는 문법과 독해 시간으로 갈 겁니다. 독해 시간으로 갈 겁니다. 문법 독해 이렇게 가요. 9, 10월 달에 그럼 선생님 여기 한 시간이 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독해 수업이 독해 어휘 수업이 하나 더 개설 다른 겁니다. 다른 게 개설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아까 이거 할게. 이걸 아마 오키도키 할 확률이 높은데 오키도키는 이거 학생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내가 지은 거 아닙니다. 민망해서 오키도키는 오키도 고만할게 고만합시다. 독자가 독해 휘자가 어휘입니다. 여기 뭐냐면 아까 내가 기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기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됐던 어휘 독해를 합니다. 아시겠지? 기출독해 기출 어휘 기출문법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기 아마 이 두 개를 이 두 개의 시간 월요일날 오후 화요일날 오후 문법 독해를 기출 여기는 월요일날은 어휘 기출 됐죠? 그 다음에 11월 들어가면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가 뭐냐면 여기에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기출문제풀이 영어 기출이 십몇 년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기출문제풀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여기 오키도키 투입니다. 선생님 이거 문제 중복 안 됩니까? 내 문제 중복 안 된다 그랬다잉? 문제 중복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투 로 할 겁니다. 문제 중복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잉?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여기 예상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문제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오키도키 예상문제로 바뀝니다. 기출문제 예상문제로 바뀝니다. 예상문제로 다 바뀝니다. 오키도키 어휘 독해 예상문제 문법 독해 예상문제 오케이? 3, 4월달부터는 3, 4 5, 6월달은 뭐냐면 여기에 동형이 들어갑니다. 동형은 실제 시험문제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두세트씩 푸는 겁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월요일날 오전에 메모사 실험 기억하지? 메모사 어려워진 메모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입니다. 부달 이렇게 시험이 끝나질 땐 여러분들 그리고 예상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는 커리큘럼이 되게 복잡하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기출 예상 동형으로 끝납니다. 단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중복되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됐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가 독해 그걸 다 어디서 구할 건데는 카메라가 꺼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칸 문제 첫 문제 있습니다. 난이도 별로 그런데 소방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여기 소방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아니요. 꺼지면 얘기할게요. 여기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되게 찝찝하게 끝나죠.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은 제가 나중에는 8주차 정도 되면 제가 프린터로 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두 달 동안 무리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막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막 무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몇몇분들은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계시고 이분들은 지금부터 달리셔야 돼요. 달리되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달리는 게 아니라 학원에 먼저 적응부터 하고 그다음에 학원 시설도 좀 봐보고 그다음에 과목들 특징도 좀 파악하고 맞지? 그지? 그리고 샘들하고 내가 맞나 안 맞나 잘 확인하고 안 맞으면 안 해가세요. 안 맞는데 무리하게 또 막 하지 말고 서로 상의하고 알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한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리고 아마 학원의 성격이 제일 학생대로 제일 잘 노는 사람 일단 내가 저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내일 국어야? 목요일이 국어지? 국어에 제가 제가 좀 늘어진 버전이 하나 올 겁니다. 여기 오랑캐스탈로 머리 미네가 하나 올 겁니다. 샥! 하나 올 겁니다. 그 친구랑 국어랑 승버이 승버이 줄 좋아하는 승버이 국어샘 그 친구랑 얘기하시면 아마 저희들이 아마 얘기하는 거 제일 무난할 겁니다. 상담하시고요. 그 학원을 잘 이용을 해. 우리 학원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설 좋습니다. 아 학원 시설 정말 좋습니까? 부산 학원 한번 와봐. 잘하면 쥐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낫잖아. 시설 좋죠? 에어컨 잘 돼 있고 그럼 학원에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서포팅을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 비싼 돈 냈으니까 잘 이용하고 합격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딴 거 필요 없고 제발 집중 성실 이것만 기억하자.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이걸로 간단히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들